아, 나 미치겠네, 이거. 아, 알고 있는 욕은 다 나오는데. 욕하면 안 되지, 방송인데. 욕할 거네. 빗소리 개설나는 거 아니야?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진짜. 뭐야? 리허설인가 보다. 리허설이지? 진짜 뭐야, 누구야? 제작진 욕했지, 제작진 욕했지? 야, 죽었어. 제작진 저렇게 욕을 안 하거든. 욕했어, 바로. 누가 그렇게 한국어로 욕을 해? 누구야, 누구야? 제작진, 제작진. 누가, 누구야? 아, 왜 그래. 누가, 너 씨. 와, 씨. 네, 들어갑니다. 잡초에 이동할게요. 잡초에 이동할게요. 아, 나 참 미치겠네. 야, 여기서부터가 나 가기가 싫다. 저거. 아, 이거. 야, 이거 봐봐. 우와, 저거. 우와, 이거. 우와. 여기 직원들이 아침마다 제사 지낸대요. 제사 지낸대, 아침마다? 아, 진짜? 왜? 이거 형 그거, 그거예요. 여기 제사 지내는데. 왜 아침마다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귀신 뭐 그런지? 아, 진짜. 야, 진짜 살벌하다, 진짜. 비주얼 엄청나구만. 아, 나 진짜 어울려. 이게 세트장이 아닌데. 이러는 거잖아, 지금. 자, 런닝맨 글로벌 프로젝트의 그랜드 파이널. 전율 미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전율 미궁에 오셨는데 소감 어떠신가요? 어떻겠어요? 뭘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날라차긴 하네요. 자, 그리고 아까 낮에 말씀드렸듯이. 아싸 관광과 아싸 관광 팀의 최종 지출액에 따라. 귀신 수를 세팅하려고 했으나. 요코하마 팀이 펑펑 돈을 쓴 관계로. 그냥 풀 세팅 들어갔습니다. 그냥 풀 세팅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치를 하는 거죠? 저희가 그냥 할 수 있는 맥스를 했어요. 야, 하하 형 너무한 거 아니에요, 형 진짜로? 혼자. 야, 미쳤어! ㅋㅋㅋㅋ 정신 차려! 진짜 웃어버린 거 같아.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드디어 전율 미궁에 들어가기 앞서 룰렛을 돌려 혼자 체험할, 혼자 체험할 멤버를 결정하겠습니다. 여기 이거 있다 여기 붙어있다. 하루 종일 졸렸다고. 미치겠다 이제 진짜 리얼이야. 이제 진짜야 이제. 실화다 실화야. 이제 진짜 팩트야 팩트. 열심히 살게요 열심히 할게요. 진짜 열심히 할게요. 아니 형 하지마. 아니 거짓말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혀를 안쪽으로 말아넣으면 진짜 속이 안좋아요. 나도 나도 진짜 진짜 나 중성지방이 있고 내장지방이 있어가지고 진짜 중성지방이요 나 진짜 안좋아 야 이거 와 나 왜 이렇게 느낌이 안좋지 여기서 보면 이광수 말고 다른 이름이 찾아보기가 힘들다 찾아보기가 힘들어 진짜. 놀랬을 돌릴 분을 결제해 주십시오.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을 돌립시다. 가위바위보. 잘하면 니가 돌리겠다. 여기서 이기면 뭐해. 여기서 이기면 뭐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아까 연습 엄청 했거든. 근데 이게 둘이 들어가나. 물론 하나가 더 무섭겠지만. 왜왜왜왜왜왜왜. 너 들어갈 것 같구나. 아이 들어하기 싫어. 아이 들어하기 싫어. 누군가 들어 VMware 싫냐. 왜그러세요 오빠 진짜 왜그러신걸 갑자기. 아이 진짜 벌받으실 거라고요. 우리 coughing. towimm99하위반다 swimgie 오늘다ped. 남자가 형한테 저주 내렸어. 저주를 내려. 저주 내렸어. 아 진짜 그러지 마세요 진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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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 가자 내한테서 다 죽어 내한테서 다 죽어 너네 다 진짜 형 너네랑 형 말라 나 진짜 집에 빨리 가고 싶고 빨리 하고 가자 빨리 하고 가자 우리 와 진짜 이건 너무하다 안 내면 술래 가위가위 가위가위 양세차씨가 이걸 왜 이겼지 룰렛 형 나 이거 내 손에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양세차씨 살살 돌리는거 안되고 다섯 박스 돌아가 인정하겠습니다 세게 돌릴게요 야 진짜 하는거야? 연습은 없어 그냥 바로 해 연습하지마 한 번에 끝내 도전입니다 돌려 돌려 하나 둘 셋 도전 셋 도전 하나 둘 셋 도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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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저게 다 놀렸어 솔직히 이거 돌리는 거 내가 돌리게 해주세요 한 번만 형 나도 힘을 한 번만 줘요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방수 형 형 어쩔 수 없어 방수 형 한 번만 돌리게 해주세요 한 번만 한 번만 돌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네가 또 나오면 VJ 없이 들어갈래? 고프로 들고? VJ 없이 들어갈래? 고프로 들고? 이런 거 있는 게 있어야지 너무 좋았네 찍다가 야 찍다가 뭐가 있어야지 우리도 얻는 게 계속 기회 지금 그러면 형 돌려서 빨끗하게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오우 여기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야 한 번 더 키워주세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형, 만약에 형이 딱 나오면 더 이상 진짜 얘기하지마요 한 번만 OK 오케이.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취재 파악이 돼. 나 원래 진짜 안 이러는 거 아시죠? 나 진짜, 오케이. 진짜 합니다. 그 중에서 하는 거 아니야. 자, 3초 안에. 도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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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구! 너 이거 뭐야! 너 이거 뭐야! 야, 토론야. 너 진짜 위험했어. 야, 우리도 안 되는 놈을 안 해, 야. 왕수 형이 어쩔 수 없지. 다 돼가. 내 심장 진짜. 야 소민아 진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혼자 전율 미궁을 들어갈 사람은 이강수 씨. 소민아 너 재석이 형 잘 챙겨라. 나 석진아 잘 챙길게. 소민아 나 진짜 너무 무섭다. 나 근데 진짜 너무 거기 쉬워요. 광수 형 거기 가면 귀신 들려요. 어? 러닝맨 미워요. 러닝맨. 러닝맨 미워. 자 여러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 뛰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또 드리면. 하나 또 드리면. 전율 미궁 안에는 본인과 VJ 이름표 총 3개가 있어요. 총 3개씩. 뭘 해 지금. 아니 뭐 VJ 이름표는 왜 있어요 저기요. 그 3개 중 하나를 찾아 탈출구에 있는 수문장에게 보여줘야 탈출구 문이 열리고요. 출연자 VJ 중 먼저 이름표를 찾는 사람은 혼자서라도 탈출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라도 탈출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라도 탈출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라고요? 어떻게 알고 혼자서 와요? 다 같이 와야지.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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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 오빠. 저 형 옛날에 포개서도 혼자 도망갔어요. 저 형 옛날에 포개서도 혼자 도망갔어요. 아, 또 또 도망갔어. 자. 이제 이 담벼랑에 들어가서 저 필요한 장비들을 차겠습니다. 헬드폰이랑 스메폰이랑 차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들어가실게요. 아 미쳐버리겠네 철문이 이거 뭐야 어 위에 뭐 아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 미치겠다 아 난 난 못하겠다 진짜 아 나 진짜 속이 안 좋아 헬멧 캠 갖다 주세요 아 형님 들어가 안 들어가시죠? 갔다 오셨어요? 맞죠 서있지는 못하고 있잖아 뭐 어때요? 서있지는 못하고 있잖아 아 무섭죠? 다져졌어 그래요? 다져졌어 그래요? 왜 이렇게 바람을 잡아요 아 형 바람을 잡아요 무서웠겠는데 웅당하네 정말 웅당하네 웅당하네 나 진짜 처음 들어봤다 와 나 지금 뒤에서 듣고 있다가 감독님 옆구리 칠 뻔했어 자 2주자 양세찬 지석진 팀 들어가겠습니다 자 형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와 살벌하다 우와 잘 끝나겠지 하여튼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아 저거 뭐하는 거야? 아 저거 뭐야 기성촬영하고 아 뭐하는 거야 저거 아니 뭐하는 거야 저거 관광객이냐? 좋아 아 저 형 왜 그래 진짜 저거 멈추고 너 이제 맞장하면 뜰까? 너 이제 맞장하면 뜰까? 그래 그래 좋아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슬슬했어 여기가 더 나았다 여기가 더 나았다 여기가 더 나았다 자 가자 남자 얘 나오기 생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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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 형 그만 아니 시작도 안 했어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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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 아니 왜 이렇게 빨리 가 형 여긴 괜찮아 여기서부터 스타트해 여기서부터 여긴 여긴 봐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자식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돌아가 왜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뭐라고 hunch 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시 봐 너star 따라오래, 따라오래. 형 진짜 못 갈거야, 야 진짜 못 갈거야. 형 걸어요. 아이씨, 야. 아이씨, 야, 마이ря 가져와. 아아, 미칩니다. 아 진짜 나한테. 네가 웃어 네가 웃어. 네가 웃어 네가 웃어. 오케이 오케이. 미라 씨의 맛을. 아아악! 아악! 왜 왜 왜 왜 왜. 이거 기본거 씨야 이놈. 이런 게 망가졌잖아요 이놈. 아 광수 어떻게 혼자 오니 오니. 광수 어떻게 혼자 오니 오니. 광수 어떻게 혼자 오니 오니. 광수 혼자 어떻게 들어. 아 형 진짜 형 걸음걸이가 너무 힘들어서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왜 형. 형 거름걸이가. 자 형. 그래서 기분이 안 좋죠. 무조건 나오고 생각해. 이게 진짜. 나와요 승용하세. 형아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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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뭐야 야 지금 뭐가 뜯기는 중 아니야? 중단위기야? 중단위기야? 왜? 저희도 똑같이 둘이? 광수야 광수야 옆에서 윤상부희 제가 찾으면 나도 되는 거 맞지? 찾으면 나도 되는 거 맞지? 똑같아 둘이 똑같다니까 야 야 야 안 나올까? 자 건너리도 놓고 시현이도 딱 10분쯤 있다가 저거 뭐야?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아직 나온 거야? 와 자기 혼자 나온 거야? trending 네 어린이 누구 거야 이거? 누구 거야 이거? 누구 거야 이거 누구 거야? 누구 거야? Custom이까지까지까지 저기요 dia야야야야 야 Sports 야 기계 씨 너 미쳤어 너 지금. 야 가지마 야. 자기 혼자 나온 거야? 백발만 온 줄 알았어. 아니 일로 나와야지. 아 너무 놀랬어. 아니 야 야 절로 나와야지. 야 너는 지금 빨리 저기. 형 진짜. 형. 아니 진짜 땅 배신 안 해. 진짜로. 패배해서 형 그냥 가신 거 알죠? 진짜 형. 어? 너 왜 웃어. 이 사람이야 뭐야. 아니 형 이거 알겠어. 아니 형 이거 알겠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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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라고. 아하. 아. 그다음. 야 미쳤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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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왜 터져. 아니 카메라를 왜 주고 한거야 진짜. 아니 진짜 넌 왜 그래. 승한해. 아 카메라를 왜 주고 한거야. 이게 또 길어 복도가. 그럼 왜 나갔냐.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나 밀지마. 나 밀지마. 나 좀 밀지마요. 누구야 사람이야 뭐야. 속순양이 나. 내 이름이 별명아. 나 aloud aloud aloud. 정우 sausage가. 석진이 형 어머님하고 목소리 진짜 비슷했습니다. 여기서 이름표 없으면 안 주나 보다. 땡큐. 진짜 어떻게 어떻게 안 열려. 진짜. 왜. 아 진짜 미쳤어 진짜. 노랑머리 하자. 진짜. 이게 뭐하는 게 내가 지금. 이게 뭐해 지금. 진짜 무거워서 한참 들고. 아 유석이 진짜 너. 그리고 시작부터 이거 휴게씨가 이 형 떨어뜨려 망가져가지고. 나 계속. 문 안 켜지지 마 이러고. 하루 30분 동안 이러고 왔어 나. 이것 때문에 더 무서운 거야. 막 계속 컴백컴백거리고. 와 사이킥이야 계속. 귀신이 보였다 안 보였다니까 더 무서워. 아니 귀신이 그냥 그냥 어 하는데 귀신 아아 이런 느낌이야. 귀신 아아 이런 느낌이야. 귀신이 아아. 아 너무 내. 흥분 버리스네 진짜 너. 알겠어. 와. 감사합니다.